처음 나 보자마자 이마에 뽀뽀했다 I guess you? I was so drunk I'm sorry 자기야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됐어요 급하게 콘티를 수정해서 급하게 이제 저의사는 촬영을 물론 저의사는 아닐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또 아이고 또 돈 안 있었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나가 나가 바로 나가 BTS, SUGA! 여기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헤겐스, 헤겐스 헤겐스, 헤겐스 헤겐스, 헤겐스 헤겐스 제미! 저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보내준 분 이름이 민윤기 이온여서님께서 보내주신 분 너무 오해예요 진짜 나 비이온이 그거 없다고 하네 어거스트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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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발음이 안 되죠? 어거스트D Do you know how to play? 해겐파우스 BTS 어거스트D 세 가지 활동명으로 스포티파이에서 모두 이렇게 이상 스트리밍곡을 가진 다 첫 번째 아티스트가 슈가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?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정말 그 정도라고 내가? 아픔과 힘듦과 불안 내가 그 정도야? 하지만 그런 걸 마주한 그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 정도라고 내가 느껴진다고요 형 내가 그 정도라고 몰랐습니다 뭐야 왜 우물사인 좀 있어? 우려온다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? 그건데 아우 예예 자 궁금해 궁금해 일단 나는 왜 여기 우물사신들이 있냐 저 새거던데? 저 새거던데? 휴대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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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통화 팬사인 줄여서 요즘 여행한다는 챌린지구만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? 되겠어 그래가지고? 팬들이 좋아하겠어? 제발요 빨리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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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본타투 도대체 어디있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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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지 아유 어디있을까? 아유 어디있을까? 아유 어디있을까? 아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 나도 몰라 뭐하입고 아 이거 뭐라고 이거 투어 굿즈입니다 갤럭시에 계속 잘 어울리죠? 삼성이 웃고 있겠구만 지금 응? 이것이 바로 진짜만 참모델 삼성은 나에게 삼성 가전광고를 달라 아 잘할 수 있다 우리집TV도 삼성이라 세브럴 데이즈 레이터 어 bts 멤버이자 프로듀서이고 더 버스티디나 바이시가로도 극동하고 있습니다 히프리아노래 가사중에 일부를 부를 수 있습니까? 모자 출근하는 십자가 잠깐만 이런거는 또 해 뿌니 뿌니 대부분의 딸을 마요 플러스 마요 트위트 itt 또 고마요 마요 네 하하 between 마요 하하 oder? Okay Impostur reveal yourself? He needs some... Oh Impostur 사진님의 사랑 표현과 애교 듣고 싶다 몇 가지 사랑하는 거 아니면... 아유 지금 나와 거기에 살아 희생 머리 잘랐네? 웬일이야? 웬일이에요? 왜 이렇게 많이 잘랐어?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질렀어요. 아 진짜요? 이 극명한 데뷔를... 표시 났다 형! 최악으로 아이돌의 세 각도, 거리, 그립 조명 영상인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호빈이? 어떻게 말하는지? 어떻게 말하는지? 순만... 순만수도 알아, 순만수도야. 내가 아직 예상했던 게 아닌데 이거는? 전 진짜 놀랐어요.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를 취타해서 알려주셨다는데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형 귀엽잖아요. 그건 안 하지만 김희철, 지민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모르겠지만 준비 좀 해야되지 않을까? 김희철, 풀쿠첼... 진짜 개워받긴 한다. 어떤 모습들이 담겨있나요? 초반 한 30분은 수행 기회가 나가지고 스킵하면서 보셔야 돼요. 왜요? 나도 보고 몰랐다니까 진짜? 야, 아이돌이 저렇게 생길 수 있구나. 나도 보고 몰랐다니까. 딱 봐도 봤잖아. 아 그렇죠, 하나 더 봤어요, 형 그냥. 얼굴 좋아보이던데 형님? 아 요즘 좀 올랐어, 물이. 아, 아, 아아... I'm going to do my best. Pretty good. 2 glasses in front of you. 1 has vinegar. Oh my god. The other has water. 1. 2. 2. 3. 2. 3. 3. 3. 4. 5. 6. 5. 6. 6. 7. 8. 9. 9. 10. 10. I was disgusting, dude! I'm crying! 제가 도둑 고민 상담소를 듣게 하게 됐는데 제 고민은 뭐냐면요, 형님? 뭔지 알 것 같은데? 어떤 건데요? 아니야, 너의 입으로 이야기하기로 어? 솔로 아픈데? 아니, 뭐야, 형님? 또 아니야? 어, 나 그런 줄 알았어 아니야, 아니야 내가 그때 목표였었는데 해금 버스 1, 2 쓰기 아미그달라 버스 2 쓰기 극야라는 곡의 곡 전체 다 쓰기 난 다음에 나는 솔로 간다 였었어요 첫날 뭐 했어요? 밥 먹고 그냥 술 먹고 이제 딱 그 피를 끌어오려고 음악 딱 틀면서 이제 불 다 꺼놓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극야! 잠 들었어요, 그리고 하하하하 어땠어? 찍혀요? 진짜 고민하고 싶지 않나요? 아, 너무 하고 싶냐고 계속 사랑해 하하하하 내가 할 수 있지? 아, 형님 좀 맛있게 네, 형님은 더 나아지 않아 아이, 진짜 아니, 형님 너무 빌들해가지고 저 오늘 팬들이 다 하는 줄 알고 하하하하 이런 미니 팬미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쓰읍 일단 연습을 하자 노래가 막 틀리겠지 그럼 인사하고 의자가 다 앉아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총알 청강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, 뭐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보다 보니 팔레트 보이소 잘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? 아, 좀 봤죠 아, 보신 적 있어요? 아, 다 봤죠 아, 진실해 여기 다 아, 좀요 다 봤죠 거짓말 하면 큰일 나 아, 호빈 나온 거 다 아, Jy옥 씨 나온 루오리 선배님 나온 거 아니, 근데 약닥 하는데 멩떡한다고 그래요 개연 좀 걸려 안돼요 안돼 안돼! 개연아 каче 윌리지 호연 BTS의isf矛 ag 뭐냐 멤버들은 뭘 또 먹을 텐데 뭐? 나는 아이돌 안에서 뭐 했을까? 갑자기 엄마가 보고싶네 엄마 보러 가야겠다 차 타고 바로 출발해봐 어우 너는 뭐가 문제해? 저의 고민은요 형님? 내 아비아를 보고 좋아요 형님 나도 그래 어쩔 수 없어 병이야 병 병이라고 생각해 불치병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오늘 그 기타큐 끊어주는 거는 저 와서 일부러 연출한 거죠? 아니야 아니야 저기 터질래 어? 이거 어떡하지? 아 그래가지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니 형 당황한 게 너무 웃기네요 아니 조율을 하다가 아니 조율을 하다가 터지는 거 나도 진짜 처음 봤어 나는 그래서 뻑 말 나온 김에 에잇을 불러볼까요? 저희의 이렇게 되면 첫 라이브 아 의미 있네요 아니 코스 게스트라도 부를 줄 알았는데 안 부르더라고 아 그러면 초대라도 해주셨어야 했는데 초대도 못 받았어요 아니 근데 드리거나 하면은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받는 분들이 아니 이거 좀 비하인드이긴 한데 코스 차실 때 뭐 없었어요 이게 결혼식장을 갔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갑자기.. 지민이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? 네 뭐야? 아 진짜 이거 너무 뻔하잖아 오비랑 지민이 아 잠깐만 이거 핫100 1위가서 하냐 이거 핫100 1위에서 너무 유명해져서 고민이야 오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제 콘서트에서 좀 끝까지 뛰셔야 되는데 공간에 뛰시면 제가 이렇게 세워둘게 그니까 이번 공연 때 지질시더라구요 관객분들이 지져 왜 이렇게 하는거야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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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어떻게 해야 친구가 많이 생길까요? 친구가 많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. 많아야 할 필요 없죠.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꼭 해결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. 수고하시고요. 아니, 아이고. 뭐 왜 친구지. 이전 TX 스태프 다 친구지. 뭐 이미 친구 많은 거. 아, 예. 알겠습니다. 해결! 아, 아, 친구 많다! 감사합니다! 준비되셨어요? 한 주경기장 공연하실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. 가사, 가사 외우고 있었는데 안 오더라고요. 으아아아! 너무 좋은 거예요. 지미틀의 배꼽이 사라졌어요. 나처럼 배꼽으로 찾아가야겠구만. 고지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. 지금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? 하고 있죠. 계속 책임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. 잘... 응, 해야지 뭐. 잘 하시고요? 못 하면 어떡할 건데 못 하면 울거야 거기에서부터? 울 거야 아니잖아 그냥 해라고! 미래의 나에게 이야기합니다. 그냥 해! 호텔에서 징징거릴 때마다 틀어주세요. 아니, 지미틀하고 근데, 아! 근데... 어? 닭꼬맛고 자. 아니야, 나 지금 딱 좋아. 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후연이라고 합니다 6살 남자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